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와 111페이지 이 두 곳을 같이 보면 될 거에요. 이번 시간에는 개항 이후에 경제와 사회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정치사 관련이라면 이거는 경제사회문화사 부분이니까 앞에 했던 것들을 조금은 반복되고 복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에요. 먼저 개항 초기의 무역 상황인데 여기 있던 내용들은 수능특강 페이지 86페이지에 있던 내용들이랑 많이 겹치거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부산 인천 원상 등등이 차례로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무역규칙 이런 작은 부속 조약들이 메워지게 됩니다. 원래 강화도 조약 원래 이름이 조일수호조균데 이건 메워질 때 같은 부록이 같이 메워지게 되거든요. 여기도 개항장 내에서 일본 화폐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아니라면 우리나라 조선의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개항장 내에서는 일본 돈을 사용 가능하게 해줬다 이런 내용이 있으며 또 하나가 거류지무역이에요. 거류지무역. 이 거류지무역이 뭘까? 거류하면 맞지? 머무를 유자에 살거자라 해서 개항장 안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죽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집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게 거류지무역이거든요. 이런 조일수호조균 부록 이런 내용 등등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조일무역규칙인데 여기에서는 무예요. 무예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관세에요. 무관세. 관세가 없으면 문제점이 뭘까? 아니요. 막사야. 막사겠지. 그리고 외국 물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물건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화가 빨랐기 때문에 값싼 그런 물건들을 막 생산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조선의 물건보다 일본이 더 값싼 물건이 들어버리면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세를 책정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무관세가 이때 메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가 무항세. 무항세. 일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여기에 대한 선박세를 따로 받지 않는 이런 무항세가 있으며 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같으면 우리 자국 내의 쌀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자국 내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 이 수출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런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조일무역교칙,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유출 이렇게 무무무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70년대 개항 초기에는 중개무역에 의해서 우리 한국 상인들이 큰 이득을 얻거든요. 왜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 개항장 내에서만 상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개항장에 가서 일본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내지에 팔아버리면 많은 이득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 경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 계기가 임오군란 이후에 메어진 조약인데 뭐가 있을까? 개물포! 개물포! 조청!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이런 조약이 메어지게 되거든요. 임오군란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런 군란을 진압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청나라의 요구로 여러 가지 간섭이 들어오게 되는데 경제적 간섭으로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1882년에 메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성과 양아진을 오픈, 열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지통상이 가능이죠. 내지통상 그리고 영사재판권에 대해서 치유의 법권도 오케이 됐거든요. 여기에 더 하나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수특 110페이지 자료 플러스에 보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1.4조에 조선 상인이 베이징에서 교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아진과 한성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이 상무위원에게 요청하고 지방관의 서명도 받아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곳을 명시하고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된다. 이런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가지고 장사가 가능해지니까 중계무역으로 큰 이득을 얻던 조선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상권수호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또 조약이 메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1883년에 조일통상상정인데 여기서는 조일무역 구축에서 관세가 없던 것을 개정을 해서 관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무관세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큰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펴졌기 때문에 관세가 들어오게 되고 다음에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의 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3학년 10반에게 아이스크림을 쫙 돌렸어. 반인들한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너희가 선생님이 딱 수업 들어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이스크림 달라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야 하겠지. 우리도 아이스크림 다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 최혜국 대우도 아니 미국에게 일본에게 저 권리를 줬으면 우리에게도 여기와 비슷한 혜택의 권리를 내놔라. 이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이런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 있었으며 또 하나가 방공영이 가능해지거든요.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지만 여기서는 쌀을 수출할 때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거든요. 한 달 전에 일본 영사관에게 신고를 하면 쌀 수출을 막을 수 있어. 이런 조일통상장정의 내용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침탈관계 열강이 이권 많은 권리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 배경이 1896년 고종이 아라사 공사관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이 야관 파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들어가서 커피 탁탁 먹고 있으니까 조금 눈치로 보이거든요. 러시아 공사가 와가지고 전화 이거 서명 좀 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권을 막 주게 되는데 이런 이권을 러시아에게 주다 보니까 최혜국 대우 이 교정에 따라서 많은 열강들에게 이와 비슷한 이권들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지도를 볼게요. 110페이지 밑에 보면 열강의 이권 침탈 이런 지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우정 메니에 1896년 아반파천이 발생한 그 해에 근광 채굴권을 러시아에게 주고 암록강 도망강 삼림 나무를 벨 수 있는 이런 채벌권도 중과 동시에 이런 다양한 권리들이 미국 등등에게 또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운산에 보면 미국이 근광 채굴권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나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요. 노다치. 이게 운산근광에서 미국인들이 한국 광부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채굴을 하다가 아주 금내기 터진 거야. 우리나라 광부들이 그걸 보고 오 대박 하면서 금을 딱 보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헤이맨 헤이맨 노다지 노다지 하니까 어? 이런 대박 사건을 노다지 노다지라 하는구나. 그 어원이 여기 운산근광에서 나오거든요. 미국 운산근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설권도 많은 열강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경인선은 미국이 있다가 일본, 또 경구선도 일본, 경의선도 일본이 넘어간다. 즉 이런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는 일본이 최종적으로 가져간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평가원 때 철도 문제 나온 거 기억해요? 철도 문제?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철도. 경인선이 경인선. 서울 한성과 인천을 넘는 그런 건데 이런 철도가 개통된 시기까지 왜 필요 없어? 대체로 1900년 전후로 해서 철도가 설치된다. 이거 말하시면 될 거예요. 설치. 밑에 보면 일본의 금융재정창을 볼게요. 먼저 차관이에요. 차관.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를 놓는다는지 다양한 개발의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빚을 넘겨주게 됩니다. 차관. 이에 따라 대한제국 재정이 일본에게 점점점 예속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되고 많은 일본이 금융도 지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1905년에 있었던 화폐정리사업이에요. 화폐정리사업.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화폐 대한제국의 돈을 정리한다. 이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재정고문이었던 누가 주도했을까? 메가타. 메가타예요. 메가타. 메가타가 무슨 조약의 의거에서 우리나라에 넘었을까?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고문정치가 시작되거든요. 재정고문에는 메가타가 들어오고 외교고문의 스티븐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메가타가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돈을 정리하는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 돈은 대부분 백동화예요. 백동화. 1892년 전환국이라고 하는 당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냈었는데 이게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는 악화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같으면 한국은행 그대로에서 전환국에서 돈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왕실에서 이런 화폐 주조건을 막 준다든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몰래 만든 돈을 우리나라 시중에 뿌린다든지 품질이 떨어지는 돈이 많으니까 이를 정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이 새로운 화폐로 교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백동화의 품질에 따라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갑종은, 백동화 갑종은 신화폐로 그대로 100%의 가치로 교환을 해주는 것 반면에 을종은 50% 미만의 가치로 교환을 해주고 병종은 이거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거는 아예 백동화를 폐기시켜버리거든요. 이런 갑, 을, 경종에 따라서 일본 제1은행 신화폐로 교환을 해주는데 이 소식이 일본인이 먼저 들리게 되자 일본 상인들이 을종과 병종 화폐를 처분하기 시작하거든요. 값싸게 파는 것들을 좀 비싸게 산다든지 이렇게 미리 선수를 치셔서 갑종 화폐로 다 바꾸고 이 소식을 늦게 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을종, 병종 화폐 가지고 있다가 이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한국인은행 상공업자가 몰락하게 되는 일본의 경제적 장악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화폐정리사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열강의 경제 침탈, 이권 침탈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 구국운동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방공령이에요. 방공령. 곡식을 방어한다. 곡식이 수출되는 것을 박는다 뜻인데 1889년, 1896년에 함경도, 황해도 등지에서 수령 사또들이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수특 11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방공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연재해나 별난으로 인하여 식량 공급이 어렵고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백성들의 생활고가 어렵다. 예상될 때에는 지방간, 극사토 수령이 그 지방에서 생산된 곡식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일통상장정에 1개월 전 통보 규정에 따라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말하기를 우리는 1개월 전에 통보 받은 적 없다. 이거는 조약 위반이다. 이런 시시미를 떼면서 결국은 방공령이 철회되고 나중에 배상금까지 물어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공령 사건은 오답선지로, 수능에서 그냥 오답선지로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공령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상권수호운동인데 이 상권수호운동은 18년도 수능 18년도의 단독 문제로 기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먼저 많은 열강의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상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오게 된 맨 첫 번째 조약 사건은 뭐였을까? 아까? 조청? 상민수류무역장정 있군요. 이게 수능 문제 정답이었어. 조청 상민수류무역장정에 따라서 상권수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먼저 여기 객주와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집단이 상회사를 설령합니다. 상회사 성능병을 보면 또 111페이지 오른쪽에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자 이런 조청 상민수류무역장정에 의해서 객주 주막 같은 곳이나 보찐, 부침장수, 보부상 등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객주, 보부상 등이 자본을 모아 외국 상인에 대항하여 조직한 상업조직이 상회사이다. 이런 상회사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이 시전상회. 시전상회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해서 공식적으로 여는 상인들이었는데 여기서는 황국중앙총상회를 1898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황국이니까 황제국가 우리나라 대한제국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회사, 황국중앙총상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전상인들이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 물러가라 시위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철수하는 철시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도 있고요. 다음이 이권수호운동인데 이권수호운동도 앞에 했던 내용들이야 먼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허니육조, 중추원관제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가진 중요한 독립협회거든요. 여기서는 러시아를 가장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게 됩니다.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이 저령도라는 곳을 조차를 빌려달라 요구를 하게 되는데 독립협회의 노력으로 조차 요구가 실패하게 되고 러시아 계통의 한러은행도 폐쇄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독립협회의 흐름들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안회인데 보안회 지난 시간에 듣듯이 이거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간에 우리나라에 쓰지 않는 황무지를 개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1904년쯤에. 그런데 보안회 그리고 농광회사 이런 것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황무지 개헌권 요구도 최소시키는 그런 성과가 나오니까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채보상운동의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작년 19년 수능에도 단독문제로 등장을 했었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등장했었죠. 기초로. 1907년인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주도를 했을까? 대구에서 어떤 인물이? 서상돈 이런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이끌게 되거든요. 그런데 비교기 비교. 1920년대에 실력양성운동 중에 하나로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토산품,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품을 많이 씁시다. 이런 운동이거든요. 이런 물산장려운동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주도했을까? 평양. 오케이. 평양. 평양에서 누가? 조만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하게 되거든요. 이게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두 개 비교하시길 바랄게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 울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리 따라 국채보상운동 기성회가 설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금주, 술을 마시지 말자. 금년, 장피지 말자. 특히 부녀자들, 여성들이 가락지 등등을 기부하는 이런 모금운동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다양한 신문사들이 여기에 많이 개입을 해서 홍보를 많이 주는데 또 중요한 대한매일신보가 크게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해 주거든요. 영국인 사장, 베델, 양기탁 등등이 대한매일신보를 주도했었는데 이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이런 신문들이 우리나라의 빛을 갚으시다. 이런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까먹었는데 이게 왜 전개되었느냐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빛이 일본한테 1,300만 원을 빚지게 되거든요. 당시 일본이 많은 차관을 우리에게 강요했다고 했었는데 1,300만 원이면 당시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이야 한 나라의 1년치 예산이 빚으로 잡히는 만큼 크게 경제적인 예속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제통간부의 탄압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이런 양기탁이 이런 모금운동을 횡령했다. 이런 기부금들을 자기 주머니 속에 쏙 넣었다. 이런 모함이 일본 통간부에서 퍼지게 되거든요. 이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겨우 낸 돈을 쟤들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간다고 나 돈 안 낼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일제통간부가 이들을 잡아가버리는데 나중에 양기탁이 무죄로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피해의 여파로 국채보상운동이 흐지부지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고 기껏 모은 모금액들이 다 통간부로 넘어가버리는 아타까운 사건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국채보상운동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의식의 성장, 근대의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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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